또 늦잠 자버렸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교수님보다 먼저 도착하겠지? 그때 내가 어젯밤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떠올렸다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그 한 줄 그 한 줄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 지금이라도 돌아갈까? 아 내버려둬기엔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니야 한 번은 괜찮겠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 바로 잡아야겠어 진짜 한 번은 괜찮겠지 당장 빠르게 가도 수업시간에 촉박해 일단 수업이나 가자 이번에도 지각하면 진짜 F야 일상 속 저작권은 더블체크다 너 어디야? 교수님이 너 애플을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